올해 부산 지역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초고령 사회 진입의 기준선인 20%에 근접했습니다. 통계청의 2020 고령자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부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62만 5천 명으로 지역 전체 인구의 18.7%를 차지했습니다. 이 비율은 8개 특별 광역시 중 최고치입니다. 앞으로 27년 동안의 추계치를 보면 부산의 고령 인구 비중은 오는 2025년에 24.4%에 이어서 2035년에는 33.4%, 2047년엔 41%에 달할 전망입니다.